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먼티브의 사이먼입니다 제발해볼까요? 오른쪽에서? 쪽쪽으로? 오른쪽에서? 고프로에 안 담길 텐데 보이세요? 나무 너무 앙증맞다 제롬! 제롬! 오 스탠딩 스탠딩 브라이언! 아넬! 아넬! 도동! 오 바비! 스테판! 오 베리 나잇! 루이! 오 베리! 오 베리! 자 이제 시작이에요 요거 하나 두개 세개 남았고 네개 다섯 여섯 이제 시작입니다 와 여긴 레스크가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줄리우스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길 또 오다니 알리샤 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지금 한 번도 실패 안하고 올라가고 있어요. 네, 어떻게 가요? 챔피언, 챔피언. 자, 한 번 더. 니코, 네돌리아. 니코? 아, 이거 니코? 아, 나이스 미츄. 사이머. 니코. 아, 네돌리아. 모터크로스 챔피언 보홀. 아주 귀엽다. 이 친구가 니코예요.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보홀의 모터크로스 라이더입니다. 챔피언, 모터크로스. 이야, 기억나세요? 제 모터크로스 경기 영상에 보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. 보울 선수 현재 1위. 자, 보울 선수가 1위. 자, 오늘만큼은 이 선수가 보울의 영웅이 됐네요. 거기에 나오는 모터크로스 챔피언. 저 친구입니다. 니코. 아, 알제. 이 친구들 모터크로스 선수래요. 디멀. 너무 멀어 너무 멀어 할리시아를 또 오다니 여기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멀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숨도 못잤어요 잠이 아나 설레어가지고 앞에 가는 라이더는 호울의 유일한 여성 라이더 아그닐 ㅂ 아그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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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